네, 이해원님이요. 복숭아 통절인 국물까지 통째로 냄비에 부어가지고 걸쭉해질 때까지 약불로 졸여주면요. 정말 맛있는 잼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에이핑크 말고 핑크, 솔트 아주 조금만 넣어주면요. 감칠맛 듬뿍 나는 고급진 잼이 되니까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정민님께서 그거 아세요? 창틀에 치약을 조금씩 짜두면 모기가 안 들어와요. 모기가 치약향을 엄청 싫어한대요. 제가 해봤는데 진짜 효과 있네요. 이야, 또 이런 걸 몰랐네요. 문은경님이요. 요즘 포도가 제철을 맞았는데 색이 진하고 표면에 흰 가루가 묻어있는 포도가 맛있는 겁니다. 하얀 가루를 농약이나 먼지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분이라고 하는 포도 껍질의 일부라고 하네요. 잘 익은 포도에 이 가분이 많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저는 농약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정숙님께서 손톱 깎을 때 손톱이 자꾸 요리조리 튀는데 그게 싫다면 손톱 깎이 양쪽 옆에 테이프를 붙여보세요. 잘린 손톱이 테이프에 속속 붙어 청소하기 편합니다. 와, 이것도 하나 꿀팁 주셨네요. 김혜선님이요. 잠깐만요. 지금 입으로 숨쉬고 계신 분들 스탑하십시오. 스탑! 입으로 숨 쉬면요. 구강건조증이 생겨가지고 충치도 잘 생기고요. 턱도 길어지고 아래턱도 나온다고 하네요. 건강을 위해서 코로 숨쉬기 바랍니다. 우리 주디 코로 숨 안 쉬었어요? 저 입으로만 쉬었는데요. 네, 턱이 조금 자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자랐더라고요. 이제 코로 쉬겠습니다. 네, 팔팔살미님께서 여기저기 요긴하게 쓰이는 소고기 꾸미 만들어보세요. 우선 소고기를 굵직하게 다져서 참기름, 마늘, 청주, 후춧가루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물 반 컵 넣고 국간장으로 좀 짜다 쉽게 간을 맞춰주고 한 소금 더 끓이면 끝. 이건 냉장고에서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고요. 미역국에 넣어도 좋고 묵국 끓일 때도 좋아요. 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0019님이요. 요즘 식물 기르기에 막 입문하는 초보 식집사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하나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은요. 요일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날 그날 습도와 온도, 바람에 따라 물 주는 타이밍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날짜 정해놓고 주시면 안 됩니다. 흙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손에 묻어 나오는 흙이 없으면요. 바로 식물이 나 목말라요 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때 물을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요. 식물 죽이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좋네요. 피부에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또 김영숙님께서 다이어트 중인데 콩국수는 먹고 싶다면 콩국물에 면 대신 오이를 얇고 길게 채로 썰어서 드셔보세요. 칼로리도 거의 없고 넘넘 상큼하고 맛있답니다. 꿀팁, 꿀팁. 꿀팁이네요. 이거 집에 가서 오늘 해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이어트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1993님이요. 꼬들꼬들한 톳은요. 맛도 좋은데 빈혈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두부랑 같이 조려가지고 먹으면 여름 밥반찬으로 완전 딱이거든요. 레시피 참 간단합니다. 일단 알려드릴게요. 두부 한모 잘 잘라서 기름에 살짝 구워주고요. 간장 3큰술, 물엿 1큰술, 설탕 반스푼, 물 반컵 섞어 만든 양념장과 마른 톳을 넣어가지고 5분 정도 조려주면 끝납니다. 여름 가기 전에 꼭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정보 오늘 소개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맞아요. 다음에 소개될 수 있고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동협님, 오늘 영양제 받을 정보왕 두 분 뽑아주세요. 오늘은 주디님이 소개했던 두 분 한번 뽑아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창틀에 취약 짜두면 모기가 안 들어온다는 또 이 정보를 주신 이정민님하고요. 콩국물에 면 대신 오이를 얇게 썰어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신 김영숙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